3월 4일 야 맞붙 사람은 왜그래 아직 내 처음먹봤잖아 왜그래 내 처음본 적 없잖아 아직 왜 싸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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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진짜 건강검사에 가서 입어야겠어! 네, 진짜 건강검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갑자기 다행히 안가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? 신고 부탁드려요. 여기 주소가 대한민국형. 여기 주소가 대한민국형. 여기 주소가 대한민국형. 진짜 주인 새킹차에 타봐 일단 맞아야 돼 지금 여러분은 짐승같은 주인 놈을 극혐하는 반려견을 보고 계십니다 꽁치! 꽁치 보여줄래? 꽁치 보여줄까? 꽁치 보여줄래? she is not korean 오케이